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남삼으로 나아가니라 내 예수께서 제자들의 게이리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30절을 보면 저희가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갔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감남산에 가면서 이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찬미했다 이들이 찬미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령으로 감남산으로 나아갔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남산으로 나아갔을까 그것은 그 앞에 6월절 만찬을 그들이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며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많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찬미하면서 감남산으로 나아간 것은 그들은 그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청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서 주고 잔을 나눠 준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28절에 말씀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매해마다 제세장들이 그들의 속죄재물로써 피를 흘리는 피를 말하고 있고 그 언약의 피의 표정은 바로 할래였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할래와 그 죄사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미하며 그 감남삼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함께 나누어서도 그 성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로 온 것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야로서 왕 중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초점으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들이 찬미하며 나아가나 이들은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곧 왕권이 임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1절과 32절 말씀에 이제 목자를 치고 양떼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후에 갈리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를 친다라는 얘기는 이 목자 그들의 목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르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그 고백 주는 그르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를 내가 주을 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서도 알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리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쳐는 이가 그 다음 말씀에 35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믿었어요 그건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일이 바로 메시아로 그들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육체의 축복을 주실 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언약에 피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그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어요 또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서 나는 아굴굴짝 빈드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저였어요 찬성가 진짜 355장을 부를 때는 아주 힘있게 막 내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아굴굴짝 빈드래도 가겠나이다 막 진짜 막 내 안에 그 열정과 온 마음과 내 힘을 다해서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죄됨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다 나오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아굴굴짝 빈드래도 가오리다 라고 고백한 그 찬양처럼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심령을 제가 이해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표력도 받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믿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길 원하느냐 하면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정말 자기의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로 자기의 왕권을 갖고 와서 이제 회복시킬 거라는 육체적인 시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해서 나의 복을 주시는 권세자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북이 영화 축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상태에서는 정말 할렐루야예요 하지만 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고난 속에 너를 집어넣고 풀불에서 내가 너를 일곱 번 연단하리라 그러면 다시 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은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34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너는 네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 네가 날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 그것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는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목자를 치리니 너의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31절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했느냐 수가려서 1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우리라 여호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지인은 멸절하고 삼분지인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지인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라 선지자가 말씀한 스가라 13장 7절 말씀을 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잡히시던 날 밤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와 일대 접전을 이루는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날입니다 그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스가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말씀이 나와있냐면 스가라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위세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위세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해서 그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날이 열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 그 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림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자를 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서 각각 제길로 갔어요 하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3분지 1만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불가운데서 은처럼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내 백성이 되게 하는 자로서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선지자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다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그 중에 정말 작은 자 3분의 1만을 하나님이 모아서 그들을 연단을 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참 증인이 되어졌던 그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참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묻불에 넣으시고 은을 만드신 것 같이 금을 만드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목자를 치는 게 어떤 일이냐 바로 주의 종들이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주의 종들이 영적인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빛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양들이 생명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먹어야 될지 친환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다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시록 8장을 가보면 12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파를 부니 해 3분지 1과 달 3분지 1과 별들의 3분지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지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게시록 6장 12절에도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져서 그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우왕장하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때가 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자인 것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길을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구원은 어떤 목사가 은혜를 끼치니까 그 교회 안에 소속이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주니까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죠 구원은 각각 영접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각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모닥불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세 번을 침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서 우리는 한국말로나 영어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원어로는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두 번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 치신 십자가를 나도 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니까 그렇다면 네가 나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애통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질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친구의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육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영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사랑 이상 육적인 사랑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질문할 때는 네가 그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바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마가 다락방에서 내가 먼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전혀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분의 1은 분명히 풀무웃불에 집어넣어서 은처럼 근처럼 연단을 해서 전군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셔서 그들은 내 백생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연단 받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정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주님이 지치고 가라 하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날 그 잡히시던 밤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그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목자가 다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정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생명으로 채워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가득가득 채워져야지만 참으로 이 어두움이 왔을 때 목자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져서 도무지 빛을 볼 수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갈바를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될 때예요 말씀과 기도로 힘써야 될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입니다 그러나 곧 오시는데 그 곳이 언제일지는 그 시와 날은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고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채워서 정말 모두가 빛을 잃고 내가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목자들이 주위에 은혜된다고 하는 목자들이 다 빛을 잃고 넘어지는 역사가 온나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능히 그 모든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만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훈련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순복되어지도록 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